아 지금? 지금 집에 왔어요? 독쳐야지 불. 아 지금 와. 독해달라고 했어요. 불거야 불거야 불거야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방침이 네게 생일 축하합니다. 우리 팀이 한 살이니까. 아버님이 직접 부탁하신거야. 아버지한테 부탁했어. 한국에서 갖고 온 기획이야 이거. 주민아 이거 이거 봐봐. 아버지가 항상 부탁했어. 이거 봐봐. 아버지가 네덜란드 꽃잎에다 직접 전화하셨대. 24시랑 꽃잎에 대의가 붙어가지고. 마이 러블리 선. 우리 주사시랑 꽃배라 주세요. 마이 러블리 선 나왔어. 한국일이 있거든. 마이 러블리 선까지. 이게 진짜 아빠가 쓰신거야? 잘생겼다. 너 닮았다. 꽃이. 꽃이 난다. 케이크 너무 예쁘다. 이거 뭐야. 케이크가 너 같다. 페이크 케이크. 페이크 케이크. 케이크 약간 지민이 같지 않아요? 찍으러 갔다. 지민이 같다는 건 어떤 의미죠? 형 지금 머리. 머리랑 비슷해 지금. 약간 모글모글해. 지민이 머리랑 지금 뭘로 만든거야 이거. 약간 지민이 진짜 지민이 머리같게 지금. 약간 초코네. 와. 맛있겠다. 생일 축하한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뭐 무대에서 이벤트 같은 거 바라지 말고. 예. 이걸로 끝이니까. 리허트가 있어 오늘? 뭐 있겠죠. 뭐 있겠지. 뭐 있었지 않아. 주영아. 기대하지 마 없더라. 그리고 우리 일단 Q씨도 사기라 없어. 그런 줄 알고 있어. 진짜 예쁘다. 꽃이 진짜 예쁘다. 맞아. 우리 상우씨도 있어. 이게. 상우씨도. 어. 그게 두 꽃 되게 예쁘다. 남순이 형. 응. 사랑하는 나의 아들. 사랑하는 나의 아들. 몸 잘 챙기고. 네가 삶에서 갖고 싶은 거 다 갖길 바랄게. 사랑한다. 우와. 아빠가. 지미야 너 아버지가 선물도 주셨어. 응. 이거 이거. 항상 여기. 공연장 있는 거 보았는데. 진짜? 어? 설마 형이 지미를 위해서 계속 여태까지 공연장에서 써온 거? 응. 응. 응.